그동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 백신이 9월 첫 주까지 총 701만 회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101만 회분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600만 회분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모더나사는 지난 6일 제조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8월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물량을 한국에 공급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모더나 측과 백신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모더나사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며 한국에 공급 계획을 재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일총괄 조 장관은 이로써 지난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포함해 모더나 백신은 총 831만 회분 공급되게 된다면서 이는 지난 6일 통보된 절반 이하의 물량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 때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